네일장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장인투자글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저희 스튜디오가 좀 작은, 크진 않은데 그 안에서 자리를 계속 옮겨가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일장 이야기는 딱 이 장소에서 저희가 하거든요. 우리 이창대 대표님은 네일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들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수혜를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조 자체는 많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겠느냐. 트럼프가 한국을 꼭 집어서 강조했던 조선, 군화함 섹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주 국방을 강조했던 만큼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된 제약바이오, 더불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분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트럼프 머스크 동맹에 주목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도 그래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해지긴 했지만 사라지진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정부 차원에서의 힘과 기업 차원에서의 힘이 붙어서 막강해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을 또 전망하기 전에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주가, 고수급 의견 맞춰주시면서 80% 적중력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볼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조선원전, 의료, AI, 방산, 항공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삼성전자, 알테오젠, HIV, 시총 상위 종목이 대거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살펴볼 세상한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사실 마리와나, 이 대마 테마주는요. 해리스 후보 테마주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선이 딱 결과가 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뜬금포로 대두가 됐어요. 어떤 뉴스가 있길래요? 일단 저도 좀 기사 보고 깜짝 놀라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해리스 관련주로 계속 부각이 되기도 했고 민주당 쪽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쪽에서도 인사를 계속해서 지금 파격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트럼프랑 같이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계속 인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리와나에 좀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이 맥게이트 후보인데 이 사람이 지금 대마초개혁 선거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 정권화에서도 친 마리와나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약 이행하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의료용 대마라든지 실제로 대마초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 정말 말이 많았었던 제약바이오에 정말 찬물을 확 끼얹었던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 백신 회의론자로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제약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 지수 나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한국도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분도 지금 마리와나 관련해서 좀 우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트럼프 인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마리와나에 전반적으로 찬성했던 혹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들이라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도 지금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저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사업 분야로 뭔가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마가 합법화가 되어버리면 사실 이 대마를 활용한 산업군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의료용 대마에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실적으로도 찍힐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책적인 실적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스톱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거는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요즘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자들이 많이 믿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산업군도 그렇고 정말 미래의 모멘텀을 많이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이슈라든지 모멘텀, 테마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영리해지고 저는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뉴스나 테마가 이제 작용한 걸로는 반짝급 등은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수급을 많이 들어가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이슈를 토대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얼마나 성장하겠느냐 이런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이슈 하나가 나온 걸로 주가가 이제 튀기 시작하는 거는 요즘 시장에서는 한 5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중시에서 실적 따라 움직이는 테마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의견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내 일장의 주가를 맞춰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스톱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화 종목 후보도 보시죠. 삼성 중공업인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주식하기 너무 힘들다. 수익 안 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조선이랑 항공, 우주항공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수익이 안 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삼성 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좀 얄미울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 보기가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좋을 때는요. 다 같이 올라가요. 먹을 반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이 분산돼가지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는데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르는 종목이 명확하게 그냥 눈에 보여버립니다. 섹터도 그렇고요. 딱 이 섹터가 올라갈 거야 라고 시장이 정해져 버리니까 사실 젓가락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수급이 너무 분산돼 버리면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또 애매하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머스크 정책이나 혹은 그 이후에 산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조선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조선하면 HD 현대그룹주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던 부분도 군함, MRO, 정비, 보수 이런 쪽인데 사실 삼성중공업은 거기랑 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냐면 이거는 또 조선이나 군함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친환경 모멘텀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녹색 전환 정책을 폐기하겠다.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해양플랜트가 또 강세를 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화석연료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연료들을 계속 캐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고 이미 LNG 운반선으로도 3,500억이 넘는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해양플랜트 쪽에서 부유식 액화천연 가스 생산 설비 FLNG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플랜트 쪽에서. 그래서 지금 7척 중에서 전 세계에서 4척을 삼성중공업이 12년 이후로 담당했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군함이나 조선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하나오션이라든지 HD 연대 그룹주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모멘텀으로 이제 이게 끝나고 화석연료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실 MRO와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라든가 또 다른 강좌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녹색선안 정책 폐지에 따른 FLNG의 기술력이 입증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 가장 최선우주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의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고 받았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지금 후반기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BHI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11%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많고 많은 원전주 아래서 BHI가 유독 지금 중소형주들의 대장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뭐 이쪽으로 많이 쏠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G2 파워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 원전 BOP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슈가 뜨면서 최근에는 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뜰 때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아 원전이 앞으로도 좀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 섹터를 주목해보자 저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곱니까? 저는 BHI 같은 경우에도 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아 추세가 지금 완전 우상향으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 로템입니다. 3.91%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달리고 있는 이 K2 전차라는 표현도 하는데 현대 로템도 역시나 지금 트럼프 당선인에 따른 각국의 국방비 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원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로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요? 방산. 이 방산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방산이 그냥 방산으로만 제가 안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주 국방을 이제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이나 방산은 연결고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테마들을 이제 많이 엮이면서 그 전체적인 테마군이 좀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이슈도 나왔죠. 페루의 K2전차, 차륜형 장갑차 총괄협약 계약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현대 로템이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매물대를 뚜를락말락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방산이 당분간 뭐 트럼프가 아직 본격적으로 또 이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사실상 트럼프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전초전에 저는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대 로템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보면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도 곱니다. 지금은 달리는 말이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대한항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인기 검색 상위에서 잘 보이기 쉽지 않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아나 합병 이야기도 있고 대한항공 또 연말에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래서 수혜인 건지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항공도 그렇고요. 해운도 그렇고 화물 운임 이런 쪽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실 이제 공급 충격이 오면서 운임이 올라갔던 거였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 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는 경기가 불경기로 가고 긴축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수요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아니고 그리고 불경기가 이제 호경기로 넘어갈 걸 기대하면서 이제부터는 해운주가 수요률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항공 화물 운임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공급 충격이 살짝 있어서 반등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원유는 수요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장기 상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경기 기조에서 유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대한항공 같은 이런 항공기업들은 비용이 정말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료비예요. 그러니까 이 유가, 이 기름값이 떨어져야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기름값이 워낙에 높았었잖아요. 또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워낙에 또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호경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비용은 줄어들고 추후 수요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대한항공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기대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알게 모르게 52주 신고가로 오늘 기록한 대한항공입니다. 고의견 받았고요. 점차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HRB, 우리바이오, 루니슨스톱이고 나머지는 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스트 종목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원전주 준비해왔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사실 최근에 G2 파워나 BHI를 많이 주목하시겠지만 저는 두산 애너빌리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듯이 원전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화석연료 같은 전통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걸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것, 친환경을 대체할 만한 게 딱 우리가 찝어본다면 원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간은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원전 산업 육성을 하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부각되고 있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 붐이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면서 여기에 원전 산업, 특히 SMR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X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DLENC와 두산 애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원 잡아보셔가지고요.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 상승 사이클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를 최선호주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